이거 뭐야 진짜? 참나씨 통전이 없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야 아 그리고 그 장국은 보온병에 담아서 뜨거우니까 조심히 김두시 실패하지 않은 걸로 하죠 어 커피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커피 아 아 아 아니 놀랬다면 미안합니다 나름 이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즉사시키지 않고 제압할 수 있는 부위니까 얼굴 보고 바랬습니다 아 설탕 간장 아 차별 때도 없는데 주차장 좀 늘려주시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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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 voit dies 아 아 너하고 헌트맨드 무슨 비밀